B ik erbij 떨리죠? 엄청 떨린다고?? 아까 그 미국 갈 때 엔뎀비스트 하는 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? 잘 보고있어요 여기 잘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혜순입니다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위해 일하는 Cosplay 제가 영화가 좋아서 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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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스페이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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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친구처럼 편하게 해주시고 그냥 수업 끝나고 뭐 여쭤봐도 다 잘 대답해 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써먹고 있어요? 네 그래서 책 보면서 엄청 공책 보면서 생각 안다닐 때 만화 보면 네이버 사전 보러 오시면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 늦은 시간에 muchas gracias Jesús de nada de nada OK nos vemos chao chao chao